패턴 168, 캐나다입니다. 리나쌤 집은 캐나다인데 어쨌든 정이 많이 가는 이번 패턴 이야기 캐나다에 의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번에 준비한 패턴은 I'll check if 자, if가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볼게라는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체크해 볼게. 그래서 보통 사무실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전화를 받을 때, 확실하지 않을 때 비즈니스 미팅이라든지 그런 자리에서 I'll check it first,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I'll check if로 어떤 문장 다양하게 나오는지 함께 보시죠. I'll check if I'll check if I'll check if I'll check if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